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손 받으시고요. 한례 경기가 먼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경남청 경남청 신동복 경위님이 천천히 우승자의 면모를 충분히 과시하고 계십니다.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.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승에까지 올라오시는 동안 많은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. 이 코스는 잘 타는 것도 목적이지만 안전하게 주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라바콘을 건드리거나 달리를 듣거나 코스를 이탈하거나 하면 감점사항이 적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경기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할리 데이비슨 1,2위전 첫 번째 선수 신동복 경위님이 코스에서 워밍업을 하고 계세요. 네 여기 지금 천천히 워밍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할리 데이비슨이 무게가 400kg 정도 나갑니다. 저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려면 더 많은 훈련과 또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. 네. 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읍니다. 한리, 한리 부분 1, 2위 결정전, 1, 2위 결정전 경남청 신동보 경위님입니다. 큰 박수 보내주세요. 네, 출발했습니다. 전체 코스 길이가 400m입니다. 자, 300m를 완주를 하게 되어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자살기, 팔자벌리. 첫 번째 선수가 가장 부담이 큽니다. 무난하게 잘 두 번째 코스까지 통과를 했습니다. 다음에는 크로바턴입니다. 네 가지 유형의 라바콘을 크로바 모양으로 선회를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코스입니다. 마지막 온돌기 끝입니다. 마지막 온돌기 끝입니다. 네, 좋아요. 감정 없습니다. 끊깁니다, 꾹. 네, 좋은 경기 보이신 우리 신동보 경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제가 감사합니다. 자, 두 번째. 두 번째.